하늘이야 구역선경 다니엘 10장 1252페이지 전후했습니다 1251페이지 125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고 뛰어서 20절 읽겠습니다 잘 있었습니까 빨리 찾으셨네요 굉장히 찾는 것이 빨라지셨습니다 아직이십니까 다니엘 10장 10절 시발이 들어갔논이 私はお前に語ろうとする言葉をよく理解せよ。そして立ち上がれよ。私はこうしてお前のところに使わされてきたのだ。こう話しかけられて、私は震えながら立ち上がった。彼は言葉を継いだ。さねるよ、恐れることはない。 神の前に心を尽くして苦行し、信義を知ろうとし始めたその最初の日から、お前の言葉は聞き入れられており、お前の言葉の度に私は死んだ。 ペルシア王国の天使長が21日間私に抵抗したが、大天使長の一人、イカエルが助けに来てくれたので、私はペルシア王たちのところにいる必要がなくなった。 それでお前のために将来起こってあることを知らせるために来たのだ。この幻はその時に関するものだ。 とんで20節いきます。どうぞ。 彼は言った。なぜお前のところに来たか。若手であろう。今私はペルシア天使長と戦うために帰る。私は去るとすぐペルシアの天使長が現れずであろう。アーメン。 それから後ろ行きましょう。マタイの新約聖書のマタイ12の マタイ12の28から30までを読みます。 マタイ12の28から30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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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は声出してどうぞ。 しかし私は神の霊で精霊で悪霊を追い出しているのであれば 神の国はあなたたちのところに来ているのだ。 またまず強い人を縛り上げなければ 通してその家に入って 教えて課題道具を奪い取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まず縛ってからその家を役立つするものだ。 私に味方しないものは私に敵在し 私と一緒に集めないものは散らしている。 アーメン アーメン はい。 どうぞ。 はい。 자 이놀이 마셔볼까 기도하겠습니다 신하도 감사마 지르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은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고 악의 시리즈와의 악의 시리즈와의 악의 시리즈와의 싸움에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의 이 거참과 영적인 승리의 중요성을 각오의 시리즈에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축복을 악의 시리즈가 악의 시리즈와의 마귀에게 속아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갈급함을 느끼는 자는 충만함을 얻는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수고하지 않고 안고 노고하지 않아도 그 파라다이스 낙원에ある 에덴 동산을 너무나 손쉽게 허무하게 빼앗겨 버린 이유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때 깨어있어서 사탄에게 지는 일이 없었다면 인류가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내 쫓김을 받는 그와 같은 저주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버리시며 여셨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이렇게 다시 돌아갈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셔도 또다시 마귀에게 속아 지고 말면 예수님의 이루신 이 역사와 축복을 또다시 순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이없이 왜 어이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열려있는데 사탄에게 주면 그 길을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이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길이 열려있다고 해서 그 길이 다 모두의 것은 아닙니다 방해가 있어도 저항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서 걷는 자의 것이 됩니다 아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지고 지기도 하고 혹은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되면 열린 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열려진 길을 어느 누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아무튼 그 길을 계속 걸어서 마지막 꼬림 지점인 하나님이 나라의 그 문에 이르기까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완벽한 축복이 주어져 있어도 떼앗기는 끝입니다 떼앗기지 않도록 먼저는 졸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끼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하하하 잠을 자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육회 세상에서도 열심히 분투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더욱더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필요 눈물도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동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동경은 육회의 값단 사랑일 뿐입니다 동경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마침에는 호모 아이들을 따릅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값단 동경 따위는 없음 값단 동경 따위는 빼버린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값단 동경 따위는 마음으로부터 마음껏 하나님께 박수로 영원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기에게 속지 않고 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아멘 저항하는 힘이 없다면 누구라도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값단 동경 따위는 차례를 해서 못 가게 되고 고용도 쓰면 수고가 가려고 하면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공원으로 향하려고 하는 도중 엄청 심하게 졸음이 오고 쉬는 졸음이 와서 운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도로 옆에 차를 기타시키고 잠깐 당해들었더니 이미 집회가 끝나버리고 이런 단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거는 정말 영적인 싸움이고 또 이게 방해구나 깨닫고 참여경책한 후에야 비로소 봉사하러 올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집회에 봉사하러 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봉사 도란티아라고 생각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구한다 라는 믿음으로 집회에 가면 믿음으로 행한 일은 전부 영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히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 정도는 마귀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지식입니다 당연히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명대인 것을 알지 못하는 신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 게다가 또 주일날 교회에 가려고 하면 마귀는 밤에도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요 마귀는 쉴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죄가 스스로의 죄가 마귀의 쉼을 전부 다 뺏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마귀에게 속아 구원해서 멀어져 버린 영혼들은 이 정도의 마음을 도와줬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그들은 바쁩니다 영원히 그들은 피곤할 따름입니다 영원히 무언가 열심히 악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곤하고 지칠 따름이며 안식을 할 시간이 조금 덥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징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안식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죄 때문에 허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다는 것을 포함해 알면서도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어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피곤하여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악을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신과는 시골인으라면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싸워야 하는데요 그러나 의외로 신자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왜 싸워야 하는지 영적으로 사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지금의 나의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강하고 있으면서도 쉬고 있으면서도 조금 더 있으면 마귀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와 같은 상태였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싸울 기분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싸울 지식도 능력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내로 크리스찬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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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이깍 기도하면서 사탄을 저주하고 쫓고 있습니까? 아프레모 덧테이케토 메이지떼마스코? 지신에게 나가라 쫓고 있습니까? 이런거는 셔츠야 하나한테 의미가 안하니까 이런거는 셔츠야 하나한테 의미가 안하니까 셔츠야 하나야 셔츠야 자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 제 아이떼와 시큐린에 공격시테로 왜냐하면 성대편은 힘이 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쪽을 시큐린이 도우스베키 오이라시되기 그러니 우리도 끊임없이 쫓아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씀 보다도 먼저 이와 같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은 북조선의 39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39배나 39배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냈다 있더라도 만약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북한에게 지구가 만다면 모든 것을 잃고 말겠죠 경제 성장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힘을 할지라도 한국이라는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일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만들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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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수익을 만큼의 군사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분야에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방비입니다 국방비입니다 나라를 먼저 지키는 일 나라를 먼저 지키는 일 이 일을 위하여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지상의 나라들에 있어도 싸움에 전쟁에 전선은 안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상식적인 일이지요 영적으로는 더욱더 저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게 저서 한국이 북한에 집을 하여 들어간다지라도 영적으로 저서 사람이 마귀와 더불어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북한의 집이 하여 들어가는 것은 마귀의 집이 하여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북한의 집이 하여 한국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상상에 초월하는 저주이고 고통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상상에 초월하는 저주와 고통은 마귀에게 태하여 지옥에 가는 저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꿈쓰고서조차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하 같은 것을 가르치려 하지 않을까요? 이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과 행위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와 증식은 육체의 종력을 깎아내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싶고 마시고 싶지요 자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 때 같이 자고 다른 사람이 먹고 마실 때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사람은 과연 언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악마의 손 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격이지요 이것을 싸워 이겨야 할 성도들이 마귀의 손 바닥 안에서 손 바닥 안에서 아 평화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의 평안이 임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전부 이것은 훌륭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열린 길을 이제는 스스로 싸우며 승리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리고 천국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죽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믿음 좋은 척하는 사람 이미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뿐이지요 영적인 감각이 분해져서 느끼지 못할 뿐이죠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금식하면 금식할수록 말씀에 공부하며 공부할수록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면 거듭나세요 영적인 현실이 얼마나 엄격한지 엄격한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온전히 준비하셔서 전 일본과 땅끝까지 다른 지식과 영적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에게 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다니엘은 21일 동안 중식을 합니다 21일째 되는 날 천사장 가브리엘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장이 다니엘을 만질 때 다니엘은 누군가가 자신의 찾아옴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21일짜리 때 레이덱이 빈칸이 빈칸이 된 다니엘이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21일이나 중식하여 영적으로 민감해진 다니엘만이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유기의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이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 때 프라모토 상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꾸는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그 꿈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개시는 받을 수도 없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조금씩 조금씩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개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성세가 어떤 상태인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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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니엘이 21일 동안 단지에 오늘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여서 천사장을 만납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천사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브리엘이요 다네엘이요 다네엘이요 아나타의 말 아나타의祈り의 말 아나타의祈り의 말은 아나타가 구교시기 시작한 그날 네가 마음을 결심하고 결심한 그날부터 구교시기 시작한 그날 구교시기 시작한 그날 첫날 이 말을 알기 쉽게 아나타의祈り 아나타의祈り 다네엘은 금식을 한 것입니다 하자네엘은 하자네엘은 금식으로 첫날부터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단식이요 일본어로는 구교 고행 고행 고통스러운 행위 여러분 금식은 고통스러운 행위입니다 먹고 마셔야 할 육신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행위이지요 그러나 금식은 육신에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야 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니 대천사장이 움직였습니다 대천사장이 먼저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다네엘에게 전하기 위하여 움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네엘의 기도가 이미 그가 겸비하기로 한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는데 21일 후에 천사장이 실제로는 21일 후에 그 응답을 가지고 다네엘을 찾아옵니다 계산은 그 21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테리시아 왕국 테리시아 왕국 바사국군 천사장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네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방해하였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 바사국군은 마귀의 타자를 뜻합니다 아멘되십니까 우리들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까지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실제로 오기까지는 천사장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실제로 우리들에게 옵니다만 그때 그 일에 방해하는 타락한 천사 즉 악마와 그 시사가 마귀와 그 사자들이 하나님과 자란 따위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해를 합니다 천사들이 악마와 그 사자들과 싸울 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승리하기까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들의 믿음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10개까지 祈っても 아 答えが来ないから 여행이나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온다 해서 만일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응답하기 위해 도중까지 내려와서 지금 악의 사자들과 싸우던 천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도란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상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내가 간과하는 기도의 가치에 따라 영적인 싸움이 격렬한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렇게 격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악마와 천사장 간의 싸움이 천사의 승리로 끝나는 순간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 이것은 현실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을 뿐이지 현실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이 영적인 현실에 영적인 승리가 없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진 축복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악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뱀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중심으로 흙을 먹을지라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하여 저는 사탄이구요 그 이름이요 사탄이 사람을 향할 때에는 그 이름을 마귀라고 부릅니다 사탄과 악마가 동등한 인물이고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동일한 인물이고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는 사탄이라 불리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탄이라 불리어지고 사람에게는 마귀라고 불리어지는 옛날에 이브를 유혹했던 뱀이라고 불리어지고 하늘의 큰 용이라고도 불리어지는 이 마귀는 죄를 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호용하셨습니다 죄를 다진한 사람은 사탄이 시하여 시발하여 사탄의 절박을 당하고 사탄을 지배하여 있기됩니다 할렐루야 자 죽음의 세력 사탄의 힘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의 죄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면 사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시각시 주민의 유행이 사탄의 죄 때문에 사탄이 시발하여 사탄에게 절박당한 것을 사탄이 간단하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인물이 아닙니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결박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불법자와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불법자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을 우리들의 육신을 우리들의 재산을 우리들의 마음 또 우리들의 행복까지 우리들의 가족 그 같은 것을 그대로 결박하려고 둡니다 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을 부수고 이 속에서 나와 나의 가족과 하나의 모든 것을 구해낼 수 있도록 악마의 손에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독립전쟁 독립전쟁을 해야 합니다 독립전쟁이란 부분적으로 해야 할까요 완전히 해야 할까요 전면적으로 해야 할까요 완전히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몇 년 전인가 복사님에게 꿈으로 제시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김구라고 하는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식민지가 되었었을 때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되고 한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때 김구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는 한국의 완전 독립 완전 자주독립을 주장하였습니다 네 완전 지휴 독립 완전 자주독립 왜 그러니깐 남한과 북한으로 38도 38도 1도 38도 38도 1도 38도 1 recruited 38도 1 assists 38도 1 inlet 38도 찬 38도 1 38도 8선후 beans 남한은 미군이 중심이 된 연합군이 지배하도록 이런 의미에서 독립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한 독립이 아니고요 일본으로부터는 해당되어질지 모르지만 다시 또 한국은 미국에게 북한은 러시아에게 어떤 의미로 보면 또 다시 지배를 당하는 결과가 되니까요 저는 이것을 기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등은 이것을 지지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독립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이승만은 미국 통일이었기 때문에 미국을 지지하는 자신이 한국 대통령들끼리 열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 독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은 그것은 민정할 수 없다 그것은 또 다른 이름의 식민지일 뿐이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려거든 완전히 독립을 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힘도 필요 없으며 러시아의 힘도 필요 없으며 미국의 힘도 필요 없으며 러시아의 힘도 필요 없으며 러시아의 힘도 필요 없으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 이것을 지장했습니다 사미상은 사미상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김구 선생의 독립 기념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온전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 마귀로부터 온전한 독립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생명은 구원 받았지만 육신은 결박당한 채로 재산도 결박당한 채로 마음도 결박당한 채로 완전한 독립이랄지라도 좋으십니까? 좋지 않지요 독립하려거든 그리고 해방받기를 원한다면 진정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완전히自由になってほしいんです 완전히自由になりたいと思います 완전히自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히自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도 혼으로도 육신으로도 이 세상에서도 사후의 세계에서도 완전히 독립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히 해방 완전히自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히自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악마의 힘 그 마귀의 사과의 힘 그 귀신의 힘을 완전히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해내는 것은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이었죠 아멘 아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주 예수의 성령의 능력임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읽으신 분은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은 또한 이와 같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각만 하지 말고 진정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싸우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아멘으로 박수를 돌리십사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한 부분은 승리한 부분만큼은 마귀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밖에 이기지 못한 자는 반밖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4분의 3 승리한 사람은 4분의 3만큼 자유로워집니다 4분의 4 전부 승리한 사람은 완전한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부분적인 승리와 부분적인 승리는 부분적인 해방과 부분적인 자유만을 약속합니다 완전한 승리는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자유를 약속합니다 이사야마 유리코상 이사야마 유리코상 이사야마 유리코상 얼마만큼 승리하고 있습니까 이건 이건 이 부분은 묶여있습니까 이 부분만큼 승리했습니까 그리고 조금 조금 남았습니다 아멘 뭐 쪼쪼다고 해서 유단하면 안되죠 이제야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상황이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됩니다 이 일에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영순 주사님이 아침 기도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박상림 형제가 지난 주일날 방언을 받았죠 오늘 두 번째 왔습니다 전부 이와 같은 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침 기도회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러 올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복사님과 사모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당신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한다시라도 그 기쁨은 조그만 기쁨입니다 먼저 나의 영혼이 기뻐합니다 나의 영혼은 뭐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 아니다 백실자가 2시간 이노데 지난번 백실사님이 2시간 기도하고 월요일 반에 2시간 기도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2시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만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 집에 돌아갔더니 전혀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영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너무 생생이셔서 전혀 졸리지 않더라고요 조금 잦다가 일어났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오가타상가 수요일 전일과 주일 전날은 거의 철회로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신답니다 거의 자지 않은 채 교회에 옵니다 혹시나 피곤해서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거의 잠에 자지 않은 채 기도해도 그렇게 교회에 와도 전혀 피곤함도 없더니 졸리지도 않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내 욕심이 피곤해질까 생각했더니 자지 않으면 피곤이 계속 쌓일까 싶었는데 내 영에 성령의 능력이 이마여서 성령의 능력이 육신의 피곤함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지금 졸고 계신 분 많이 못 자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자서 수면을 너무 많이 취해서 가속도가 붙어서 더 졸려지는 겁니다 졸리면 졸린 분 그것은 오기 전에 많이 잤다는 증거입니다 자면 잔만큼 더 졸립니다 이게 육의 근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복식이 항상 그런 걸 언제나 경험합니다 아 아 주일날 아 토요일까지 계속 기도하니까 그때 日曜 설교하고 설교 다 마치면 진짜 뭐 실은 직접 쓰러져서 금방 잠이 될 거라 생각하지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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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니치올미의 요리가 제일 매치기가 와르이노 실내 저녁이 밤이 제일 잠이 잘 안듭니다 나이까둬도 왜냐하면 뭐 레이들끼리 가장 날이 서기 때문에 영적으로 제일 지금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아 아 아 오히려 잠이 잘 안듭니다 레이가 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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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데로도 영이 생생하면 잠을 자지 않아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이 잘 안되는 날은 오히려 주일밤입니다 가장 잠이 잘 오는 날은 언제인가라면 별로 기도하지 않아서 많이 먹었을 때 그럴 때는 코를 보면서 잡니다 텔레비를 보면서 잡니다 희미가 아쉬움만 아멘으로 박수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원하여 무슨 날이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레이들끼리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자매님이 늦게 집에 돌아가서 그날은 조금 마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화장도 주의지 못한 채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화장도 주의지 않고 잠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잤는데 눈앞에 성경책이 놓여있더랍니다 아 책상 위에 책상 위에 책상 위에 성령만큼은 이렇게 잘 놓여있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일어나면 교회에 오려고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육신이 지쳐있어도 영적인 것은 이렇게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흩어지면요 육신이 지쳐있어도 교회로만 하면 방해를 받고 그 육체에 넘치는 힘으로 놀러가는 겁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신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 없이는 주 예수가 이루시고 주여신 생명과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얻을 수 없으며 설령 한때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다시 또 어이없게 마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 경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귀에게 소가 피하여서 성은 믿음의 결과를 초래하는 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키토로 미나에 오이 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